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랑 함께 이제 마케팅 관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관리입니다. 마케팅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마케팅 론은 당연히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전의 단계에서 마케팅 론을 선택 안 하시고 바로 오신 분은 드물 거다라고 생각해요. 다행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관리와 마케팅 기본적인 개념 원론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여러분이 배웠던 마케팅의 개념들이나 실제로 마케팅의 사례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재반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통제하고 실행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실행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이나 종류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십니다만 실제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실용적 측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케팅 언론에서는 이러한 마케팅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실제 마케팅이다라는 어떤 개념적 측면, 메타적 측면의 접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메타적으로 알고 있는 마케팅을 실제 우리가 경영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어떻게 다듬어 나가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물론 일단은 지금 보다시피 마케팅 컨셉, 기본적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와 그리고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러한 마케팅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있는 가운데 그러한 마케팅이 들어갔을 때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수단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한 의의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마케팅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관리라는 차원은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무엇을 관리하냐 바로 그 마케팅을 관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AMA에서 쓴 6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정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관리론에서 필리 코틀러 교수가 쓴 책을 많이 쓰고 있죠. 마케팅 관리론. 사실은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판수를 거듭하게 되면서 옛날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분은 굉장히 이제 항상 새로운 내용에서 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미국의 여수 대학들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정의와 마케팅 관리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필리 코틀러가 마케팅에 의해서 거의 아버지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 마케팅협회의 정의, 이러한 필리 코틀러의 정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도출된 거다라고 생각하시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독학사 쪽 문제는 약간 한국 쪽보다는 미국 쪽의 근거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마케팅협회예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상품과 서비스를, 저 목적은 뭐예요? 상품과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from 생산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기업활동의 수행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자한테 받아서 하는 중간관리, 유통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알리는 역할, 홍보적인 의미도 있고요. 포지셔닝부터 전략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시스템 같은 스토리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케팅이 퍼포먼스 수행이다, 기업활동이다, 활동이다. 이것은 바로 뭘 나타낸다? 흐름이다.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누구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누구에게, 컨슈머나, 유저들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 창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효용성, 얼마나 효용가치가 크냐. 그래서 이러한 효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태효용, 그에 비해 나머지 효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는 형태효용이란 원재료 상품 변호시 창출되는 부가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덕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김하고 밥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걸 싸먹는 행위이기도 합니다만, 김밥이라고 있죠. 그것을 이제 형태가 조안에 넣고 말아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김과 밥을 따로 사는 것과 김밥 자체를 사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형태 자체에 주어지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도 달라지죠. 이에 비해 나머지 효용은 수성, 보관,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서 여의된 창출이전인데, 기본적으로 AMA는 이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성과 보관과 소유권 이전에 맞춰져 있고, 형태효용을 살짝 간과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마케팅은 좀 더 확산돼서, 이런 형태효용까지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A 정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을 강조하긴 하는데, 이 중에 형태효용 자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요, 이러한 형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사라진 사람입니다만, 애플의 창립자죠.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 봤을 때 굉장히 강제 자기를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애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결과에 보면 언제든 상품 변화시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접종하기보다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서 그것을 잘 조합하고 통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났었던 것이 애플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만의 디자인, 우리가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 컨트비용 같은 경우도, 멀리서도 이게 코카콜라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형태형 가치는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 같은 데는 이런 형태형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거기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고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삼성의 제품이야라고 할 만한 시그니처적인 느낌은 별로 없죠. 자동차들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만 봐도, 이게 어느 회사의 제품이야, 이게 바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게 너무나 선을 벗어난 게 아니라 가치 있게 보이니까 그 형태형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형도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1960년 상품 서비스에 국한을 시켰고, 주체를 기업으로 제안했어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기업 자체야, 기업 활동이라고 규정했지만, 최근에는 기업만의 활동이 절대 아니게 됐었죠. 그래서 협상 관점, 가장 협의의 관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필리코틀러는 어떻게 나눴나 보도록 하죠. 필리코틀러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 쌍방 만족 극대화된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무엇을 강조한다? 교환입니다. 교환은 왜 나왔나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교환을 하게 됩으로써 일종의 호혜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호혜성이란 건 상호간의 혜택, 윈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 많은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회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요, 이러한 교환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고요. 정치학에서도 당연히 일종의 교환이죠. 선거에서 투표하는 곳, 교환인원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계에서 이러한 교환의 얘기를 합니다만, 마케팅 역시 이러한 교환과정이다. 교환해야 한다고요, 호혜성. 호혜성이란 나한테 혜택이 있어. 그 혜택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간활동입니다. 마리노프스키라는 학자는요, 문화가 창조되는 이유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케팅은요, 이러한 문화적 생산물들, 만들어진 욕과 필요에 만들어진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얻어가면서 여기서 욕구와 필요, 그렇죠, needs, wants를 우리가 만족해한다. satisfying, needs, and wants라고 나와 있죠. needs, wants를 이제 만족하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이라 그러는데 시장이란 것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골라서 사고, 그것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죠. 그러한 마케팅적 측면에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욕구와 필요에 대한 개념입니다. 욕구란 무엇이냐? 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으로 행복해한 충족 기본적 조건들이라고 합니다. 어밀하게 이러한 욕구도 두 개로 나눕니다. needs에 대해서 1차적 욕구가 있고 2차적 욕구가 있어요. 1차적 욕구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목말라. 그래서 물을 찾는 거, 음료수를 찾는 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 욕구와 충족의 2차적 욕구가 있는데 2차적 욕구는 일종의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도화 돼서 함께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생리적, 심리적이니까 1차적 욕구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긴장을 이야기하고 긴장을 완화, 제거하는 행동을 촉발한다. 이게 긴장 이야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라기보다는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이게 긴장 상태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기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지 아기들을 볼까요? 배가 고파요. 분유를 안 줘요. 눈치를 못 채서 앙앙앙 하면서 찡찡거리고 이렇게 되죠. 의아리 긴장 상태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완화 또는 제거하는 행동에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뭐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참을성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어떤 그런 긴장관계에 사람들이 드러나는 게 있죠. 화장실을 해볼까요? 생리적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막 선생님 수업이 안 끝나고 미치겠어. 막 다리가 꺼이고 하는데 막 하는 거. 그럼 얼굴에서 얼굴이 낯빛이 바뀌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런 행동을 촉발한다. 역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와 원치를 채우는 교환활동. 이런 데 필리커트로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한다. 욕구를 채우는 상품이라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적 산물이라고 한다. 그게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화적 산물에 비해서 상품이라고 한다는 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라는 게 하나 보이죠. 우리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하게 되면 교환이 가능한 교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보이죠. 배고픈 사례 나왔습니다. 욕구 충족하는 우리밀라면이나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밀라면 이상하게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맛있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바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보이는 디자인, 열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망을 이런 월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욕구가 왔어. 나 지금 먹고 싶어.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열망, 디자이어. 난 진짜 이런 것을 팽배해 있고 이러한 의식이 생겼고 라는 거에 디자이가 있습니다. 문화, 증거, 사회적, 가정, 집단, 연령과 소득이나 영역이나 학력에 따라서도 당연히 결정되지 않죠. 공통적인 욕구가 다를 수밖에. 자 이거 봅시다. 남자,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그걸 왜 하지? 라고 하면서 이해가 못 갈 수도 있고. 여자친구들을 보면 커피숍에 간다든지 3시간, 4시간 쓰다를 떨고 카테고로 그렇게 하고 이런 걸 되게 재미있어요. 남자들은 도대체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는 뭐가 재미가 있지? 물론 이게 게임을 하는 여성분도 있고 커피숍에 쓰다던 남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즈나 원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성한 척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세 책은 못 사겠어요.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다가 책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중고 책방에 찾고 가성비 좋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 책이 나왔을 때 그걸 샀을 때 희열감을 낍니다. 너무 좋아요. 그 책이 있는 거 좋고 지금도 책상 옆에 보면 박스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그게 쌓이는 거 좋아요. 책은 읽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읽게 되면 저는 그 책을 줍니다. 달라는 사람 있으면. 왜냐하면 주인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싸게 안 샀으니까. 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죠. 제 욕구에 충족이 있는데 그런 책을 왜 사지? 그런 책을 왜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공통적인 욕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먹는 것도 매우 좋아하고요. 그래서 코틀러 정의는 교환의 개념을 광범위한 인간활동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교환이 물질적으로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층 간의 소득 간의 다양한 사람 간의 차이가 나는 이 집단들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을 포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의 활동이라고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마케팅이다. 서비스에 구하시 않고 욕과 필요라는 왜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필립 코틀러의 정의 자체는 대부분의 마케팅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1985년에 재정의를 내리게 되죠. 경제환경 변화의 마케팅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의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며 교환을 양의시키기 위해 자 우리 코틀러가 썼었던 교환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아이디어 및 제품 서비스의 개념화, 가격 결정, 촉진, 익동, 개념화, 수행하는 과정. 마케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컨셉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개념화, 컨셉, 그치.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결정, 우리 마케팅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촉진, 프로모션 같은 거, 그리고 유통 같은 거, 유통은 한 단원에 두 단원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아서 두 개를 분류를 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인데 60년대하고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주체가 바뀌었죠. 이 주체가 개인과 조직이란 걸로 이제 한꺼번에 써놨습니다. 단순히 기업만의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광의의 의미고 코틀러가 얘기했었던 교환이란 개념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의에서 기대하는 건 코틀러의 교환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주체가 기업으로 국한되지 않았죠. 모두 확대하였다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마케팅 의사결정 분야 4P가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마케팅의 개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의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거 배우는 단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 마케팅에 대한 오해입니다.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케팅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하게 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뭔데 하면서 못 자는 사람도 있죠. 마케팅은 모두 광고다. 예 포함되어 있죠. 마케팅 활동 중에 광고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한 방법에 불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뒷장이 19장쯤에 하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 마케팅에 광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친숙하게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고. 사실 아다시피 요새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광고를 진짜 지질나게 많이 보죠. 다른한테 유명한 경험이 있다. 훌륭한 광고는 나쁜 제품을 더 빨리 실패하게 한다. 그 얘기는 나쁜 제품을 더 빨리 실패하게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훌륭한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케팅 2번. 본질적으로 비율적으로 사회롭다. 이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베스미스틱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케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포작이 됐다. 그래서 거짓말이 들어왔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광고들이나 대부분 문구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제품을 사면 다이어트가 쑥쑥쑥 돼요. 그냥 이 제품 사서 먹기만 하면 바로 그냥 몸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감으로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어요. 막 이것만 먹으면 진짜 모든 그런데 다 똑같은 맛.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극단적인 회계 부정인 진실 나와 있습니다. 이 마케팅 자체가 이제 비윤리적이고 대중이 쉽게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경향이 있죠. 거짓 광고나 강압적 파멸하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마케팅 사례가 우리한테는 이게 마케팅의 일반화를 시켜서 나타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은 모두 판매에 대한 것이다. 판매만 할까요? 자 이게 필리코트로 교환이라는 단어 썼죠. 주고받는 상호 작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최근 마케팅협회의 1985년도에 정의도 역시 비슷하게 바뀌었죠. 판매만이 경화합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대중이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확하게 인적 판매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PR 홍보, 판매 촉진, 직접 마케팅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모두 판매만을 기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바뀐 게 개인과 조직이 모든 활동이라고 했죠. 누구나 마케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은 홍보하죠. 저희 스펙은 이렇습니다. 저희 능력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자신의 세일사, 마케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독특한 케이스인데 미팅, 소개팅 얘기해 볼까요? 미팅, 소개팅에 대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이 그냥 그렇구나.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자신감에 넘쳐 흐르거나 하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조심하죠. 이것이 상대방의 외력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평소 때 쓰지 않은 단어를 넣었고요. 음식 먹을 때도 평소 먹는 방식이 아닌 데다가 상대방이 지을 때 어떤 태도나 이러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옷 같은 경우도 차려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으로 승진해 자신을 포지셔닝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나 이것을 점유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마케팅 모두 솜털 갖고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 전부 다 없네요. 실제로 이 마케팅에서는 엄청난 전략과 조사와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솜털 갖다 없다 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케팅은 기업의 비용 센터 중에 하나이다. 마케팅 비용이 전부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제품 자체가 얼마 없이 마케팅에만 흉보를 올려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마케팅이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게 잘못된 거에요. 마케팅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투입한 만큼 거기서 결과를 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비용적 측면으로 그냥 마이너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다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아끼지 않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2절입니다. 마케팅의 숙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열되어 왔었던 그런 단어들의 메타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needs, 1차적 욕구, wants and demand, 2차적 욕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eeds라고 한다면 필요해서 갑자기 땅 하면서 목말라, 먹고 싶어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인간의 욕구가 바로 마케팅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요소에요. 저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게 되면 이걸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인간이 추가하는 바람직한 실체 상태의 갭이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갭이 없지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따로 특별한 욕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갭이 있기 때문에 욕구의 강도는 커지고 하고 싶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나오겠죠. 여행지 광고죠. 여행지 광고가 되면 거기서 막 자고만 있고 뚱한 표정으로 안 나오죠. 아니죠.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뛰어가고 밝게 하고 맛있게 하면서 사진 이렇게 찍고 굉장히 예쁜 환경에서 이런 게 나오죠. 왜? 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음식 공급, 공기물 이런 기본적인 게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배부른 상태를 원하는데 실제 배가 곱창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커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배부른 상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 같습니다만 되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예전 가사가 있어요. 이 사람 배부른 걸 너무 혐오했대요. 자신이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항상 배를 고픈 상태로 유지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개인의 취향이니까 욕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필요, 2차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라고 한다면 1차적 욕구를 넘어서도 좀 더 심오한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바람 쉽게 얘기해서 욕구 그 자체는 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실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적 연구는 음식이고 필요는 햄버거입니다. 실현이죠. 내가 지금 배가 곱창한 뭔가 먹어야 돼. 그래서 뭘 먹을까? 햄버거를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난 햄버거를 필요로 해. 점심 뭐 먹지? 라고 했었을 때 아 쫄면? 오케이 콜. 쫄면 이제 필요가 되고 점심을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욕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성이나 여기 보시면 1차적 욕구는 의복이지만 2차적 욕구를 아르마니 아르마니 요새 잘 모르나요? 아르마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젖대는 명품, 지금도 명품이에요. 가보면 아르마니 매장이 있는데 아르마니 등급이 이렇게 있죠. 익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아르마니에서 머조르지오가 있고 뭐 이렇게 4단계가 이렇게 있어서 가격이 다 다르고 마킹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르마니는 등급별, 계급별로 이제 더 좋은 아르마니라 이런 건 구분을 되게 정확하게 해놓죠. 명성이나 지가 1차적 욕구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명성과 지가 있는 사람이 타는 게 벤츠라고 돼 있잖아요. 벤츠를 구매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욕구를 하나요. 배고파. 근데 내가 먹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지. 그게 필요입니다. 필요는 무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남자는 엄청 많죠.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뭐 연애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라는 필요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욕구를 사람에 따라 충족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수요입니다. 수요는요. 이것도 욕구예요. 욕구인데 무슨 욕구냐면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특정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제 뒷받침 2차적 욕구. 사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 잘 팔리겠네요. 가격 떠오르겠네요. 경제학적 개념이죠. 구매량이 뒷받침 될 때 수요가 됩니다. 살 수 없는데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 이거는 오히려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불만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웬치로 난다. 소수만이 살 수 있다. 구매에 대한 의지가 있다. 소수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은 누가 구입할 얼마나 많으신 구입가를 측정해야 돼. 루이비통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이제 면세 좀 더 철수를 해버린대요. 보따리 장수라고. 그래서 이제 정규 매장만 놔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 비싸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살생대가 부족해지면 불편해 불편해 하면서도 더 가질려고 애쓰게 되는 거지. 기존에 그것을 샀었던 사람들은 아싸 라고 하게 되겠고 또 하나 보이는 건 외국에서 그걸 사오고 대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더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 수요 욕구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 알고 있어. 일반적으로 하수는 이렇게 했죠. 사람들 수요 욕구가 크니까 이때 다 매장을 확장하고 해가지고 많이 팔고 박리담에 근데 이제 명품 같은 거는 아예 전략 자체 마케팅 전략 자체가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밸런스 에디스펙션 가치와 마중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 필요한 걸 딱 해서 햄버거를 딱 샀는데 신제품이 있어 피쉬앤올레 피쉬앤필렛 필렛피쉬 뭐지? 하면서 대구 스타일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 맥도날드 햄버거요. 좀 그랬어요. 아쉬웠어요. 소스가 더 있어도 좋겠고 이게 무슨 맛이지? 옛날에 이런 맛을 즐겼던가? 라는 건데 특정 제품 브랜드 하는 건 대안 제거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거킹, 롯데리아, 마음스터치 막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가장 무난하게 좋아하는 게 예전에는 버거킹인데 보기와는 달리 양이 좀 줄면서 맥도날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어떤 여기서 이제 가치 서비스가 증가하고 가격이 감소해 세일을 하는데 아유, 가치가 증가하죠. 그래서 행사 상품이라서 그때 그걸 먹어서 가치가 이 정도 가격이면 뭐라고 하겠지만 내가 만족한 가치는 얻지 못했지. 그래서 이러한 가치는 소위 말하는 얻는 것과 주는 것 사이의 비율이고 이게 크면 크리스로 되게 좋겠죠. 그래서 편익을 얻고 비율을 지분한다. 그래서 편익이 비용 대비 크면 크리스로 우리는 합리적 소비가 된 거고 가치 있는 소비가 될 겁니다. 만족이죠. 세티픽션 가치로우면 만족감도 당연히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만족감 때문에 신뢰를 하고 다음번에 고민하잖아 가장 말잖아 늘 먹던 걸로 라고 해서 웹덜날드에 가서 주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제품의 성능 기대에 잘 부합했는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요. 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음식점에 가서 시키는 음식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핸드폰 스마트폰도 이런 이유가 되겠죠. 만족감인 제품을 재구매하고 자신의 좋은 경험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홍보 효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을 굉장히 표출하기가 쉬워졌죠. 바로 뭐 댓글입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연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별점으로 별점 만족도를 표시하잖아. 이게 마케팅 지역 측면에서 보면 이 별점을 그래서 어느 정도 조작하게 받을 수 있게 마케팅 장점을 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비스 상품을 준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별점 만족도에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는 상황까지였고 이것을 잘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문혜력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승그레이에서 진짜 이게 홍보가 아닌지 막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만큼 마케팅은요. 이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발 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마케팅과 비슷합니다. 교환입니다. 페리코트라와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이고 요구를 교환을 통해 충전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가성비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살 때 이 정도 가격이 있는데 이거보다 되게 저렴하게 샀어. 되게 좋겠죠. 대상모를 획득하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 서로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둘이 사기 상대 혼자 살 수 없잖아. 상대방과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이 맞춰서 얼마에 팔겠다. 여기 되게 활성화된 데가 하나 있죠. 당근마켓 그치? 그 다음에 둘째 상대에게 그것을 전달할 능력과 욕망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근데 막상 올려놨는데 팔고 싶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못 팔겠어요. 그냥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교환이 안 일어났지. 교환이 일어나면 내가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역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당근마켓에서의 채팅을 통해서 한 다음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서로 만나서 구매를 하기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아기 교구들 해서 많이 샀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빨리 하고 미리미리 사둔다 하다가 지금 쌓이긴 쌓이는데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그 아기 교구라는 건 이 아기가 좋아해야 되잖아. 막상 이제 충족하는 거 우리가 충족하는 걸 샀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얘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아빠 엄마도 못하는 피덕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량은 뭐가 안 돼. 교환이 안 돼요. 마케팅 믹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소피에 대해서 이제 85년 정의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수많은 학자들 여기 9A스 볼든 같은 경우도 이런 변수의 마케팅 믹스가 정의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마케팅 리알티 마케팅 믹스를 분리하고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마케팅 조직 고객만정 창출함으로써 목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자 중요한 단어 통제 가능한 변수들의 결합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러한 변수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조직의 입장에서 내가 매니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케팅 관리죠. 그 관리의 대상이 바로 마케팅 믹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형태형 높이거나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소비자 반응에 미처 통제가 된 모든 변수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컨셉을 잡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게 마케팅 믹스 우리 관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 자체 좋아야죠. 두 번째 가격 너무 비싸면 안 되죠. 유통 유통이 단촐해야 되고 비용도 싸야 되고 이렇죠. 유통에 대해 민감하게 된 게 최근에 이제 먹는 앱들 식당 앱들 막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눈이 띄는 게 있죠. 바로 배달비 익스프레스 빨리 주기 때문에 좀 하는 것도 있고 배달비를 이제 깎는 것처럼 보여주죠. 배달비를 순사하게 다 부르면 고민을 하는데 무료배송이 이걸 다 준다? 오 이때는 좋아 보이고 이때는 안심 가지고 촉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락 그 무료배송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중에 프로모션들이죠.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 구매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카시가 여기에 대해서 4P 프로덕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럼 각 믹스에 대해서 첫 번째 설문 첫 번째 제품입니다. 제품은 단순히 제품 자체의 디자인 포장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죠. 패키징 라이벨링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틴트라고 하는 편익제 이런 내구제 내구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쁘지 않는 포장 영상 기타 서비스가 많이 팔릴 수가 없습니다. 포장 되게 중요하고 겉에 보이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서비스에서 되느냐라는 것도 매뉴얼의 함유라는지 이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제품 전략은 마케팅 관리에서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요소고요. 가격입니다. 아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서 가격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제품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의 수익을 규정한 요소입니다. 이 가격에 따라 마케팅 투자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제품 해결 중에 가격은 일종의 바로미터죠. 내가 이것을 살까 말까 하는 일종의 신호등 기능을 하죠. 경제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는데 가격 전의 마케팅 비극 속에서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이 제품의 성숙기 주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나 거시적 환경이나 다양한 걸 고려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통입니다. 필요한 시계장품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유통 적정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통 마지막 고객과 제품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의사에는 고객이나 시간의 공간의 구매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는 쉽게 받아야죠. 이런 유통 혁명 쿠팡이죠.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쿠팡 그 직매장 창고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새벽 배송이었거든요. 근데 밤에 와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출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부터 찍고 가는 거라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포장이나 이런 거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배송이 되는데 이득도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통 혁명이 이러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닫혀있을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유통 혁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아마존을 유치한다든지 롯데마트나 헌플러스 지금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도 쓱 배송해가지고 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 물론 얘네들은 이제 배송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제약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메리트를 남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 구매를 해야지만 배송비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게 있겠죠. 유통입니다. 그거 외적으로 도매상 얘기가 있겠죠. 생산자 입장에서 도매상으로 받는 유통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위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또는 유통 전략 또는 제품에 따른 유통 같은 거 다양하게 봐줘야 됩니다. 촉진, 프로모션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알아야지 내가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도 광고라고 해서 처음에 뜨는 게 있고 최저가로 해서 뜨는 게 있는데 이상해 내가 검색하는 거 아래에 떠 걔네는 프로모션이 안 들어간 거죠. 프로모션이 들어간 건 당연히 사이트나 이런 데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네가 이제 가장 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컨셉 전문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없는 상품들을 우리가 사기 되게 힘들죠.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상품이다. 저는 입소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되고 기업의 의도대로 소통되지는 않지만 이 매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매우 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촉진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판촉이라고 하죠. 판매 촉진입니다. 인적 판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러한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품의 인식과 구매에 대한 의도를 결정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비까지 기본적 개념들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뭘 볼 거냐면요. 기업의 마케팅 컨셉 철학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마케팅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